안녕하세요. 마이티와 이슈로 스타러스 기르고 스킬비디인 레시스파트 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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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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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, 고탑롸 Let's go 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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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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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, let's go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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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안녕. śli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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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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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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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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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